자 지금부터 제1회 어린이 자동차 경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자동차가 아직 안왔다구요 휴 경기 시작 전에 자동차가 도착해서 정말 다행이야 그럼 이제 진짜 진짜로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시합은 저 녀석들 대신 내가 참가하겠다 가라 파괴차 1, 2호기 하하하 이제 녀석들 대신 내가 참가해서 우승을 하도록 하지 자 이제 원래 있던 차 두 대가 없어졌으니 내가 시합에 나가도 되겠지 으 그렇긴 한데 일단 여기 난 불부터 좀 끄고서 시합을 해야겠어요 소방차 캐리어 이 불 좀 꺼주세요 와 우리 자동차에 났던 불이 다 없어졌어 이런 이런 불이 꺼져버리다니 내가 다시 망가뜨려줘야겠군 으 아무래도 저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 같군 소방차 특공대로 쫓아내야겠어 소방차 특공대 도와줘요 경기를 방해하는 악당 녀석 우리가 저 멀리 쫓아내주겠다 소방차 1호기 출동 2호기도 출동 으이 감히 내 자동차를 망가뜨리다니 각오해라 이 쾅쾅이님을 환하게 했으니 전부 다 혼내주겠다 쾅쾅이님의 망치주먹 개시 아 무서워 저 괴물이 여길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어 걱정마 얘들아 내가 이럴 줄 알고 미리 소방차 버스를 불러놨다구 이 녀석 시합장에서 이런 난동을 피우다니 내가 혼을 내주겠다 흥 고작 그런 버스로는 이 쾅쾅이님한테 상대도 되지 않는다 하하하하 어떠냐 이 쾅쾅 주먹만 있으면 아무도 날 이길 수 없다구 으 저 괴물 녀석 소방버스까지 부숴뜨리다니 아니 뭐야 이 녀석 갑자기 일어났잖아 소방차 버스 로봇무드로 변희 나쁜 짓만 일삼는 악당 녀석은 나 소방버스가 혼을 내주지 받아라 소방버스의 바리바리 펀치 좋아 이 다음은 소방버스 로켓탄이다 마지막은 버스 전용 삼지창 공격 와 드디어 괴물이 경기장에서 사라졌어요 고마워요 소방버스 덕분에 이제 경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괴물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절 불러주세요 안녕 또 만나요 저도 만나요 도와줘IO